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선 손질 중 알바코를 보겠습니다 알바코는 손님 오시네 알바코는 생선 중에 우리가 흔히 먹는 동원 참치 캔 제일 싸부려 생선입니다 요거는 손질한 다음에 오래 못가기 때문에 토치로 버닝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때 살이 이러나서 안서치하고 저는 원래 고소해를 두고 마요네즈가 완성되다가 할 수 있어요 만들기 제가 안으로 담아요 오시나 아르밋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자세히 조지, 괜찮으세요? 아, 맞지? 아, 맞지? 아, 맞지? 토치 안하면 며칠간 해 생선살이 연하기때문에 생선살이 연하기때문에 생선살이 연하기때문에 생선살이 연하기때문에 생선살이 연할 глаза 생선살이 연하는 아멘 이어가 이어가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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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랩을 이제 랩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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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크림 룩 오버거는 위에 올려줍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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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